자 안장 앞으로 빼고 일단은 호핑을 하지 우리가 호핑을 하지 근데 이렇게 너무 높게 뛰면 잔장을 뺄 수가 없어 안 빠지지 그러니까 살짝 바닥에 붙어서 뛴다는 느낌으로 뛰고 허벅지 힘이 조금 들이려고 뛰다가 땅에 붙었어야 돼 뛰다가 땅에 붙었을 때 다리를 벌려 그 다음에 벌리고 빼는 거야 오케이?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된다 그럼 살짝씩 높게 뛰는 거야 살짝씩 한번 이렇게 뛰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뛰어갔다가 이게 잘 된다 그럼 조금 더 높게 네? 조금 더 높게 전화기요? 그리고 너가 뛸 수 있는 최대로 이렇게 뛰어 보면 오케이? 살짝 멈추고 뺄 수 있는데 쏙 빼야 돼 하나 둘 셋 쏙 그렇지 됐어 그렇지 됐잖아 빠졌잖아 빠졌잖아 계속 연습해 그렇게 다시 자 순간을 쏙 빼야 돼 바퀴가 바닥에 닿을 때 쏙 자 반장 빼고 쏙 굴러가면 안 되지 다시 쏙 빼야 돼 쏙 쏙 쏙 탄력 탄력 너무 리듬을 맞춰야 돼 리듬 리듬이 맞아야지 그렇지 호핑할 때 리듬 맞춰야 돼 점점 좋아지고 있네 그렇지 다행히 다시 바지 때문에 안 되네 바지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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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 빨리 바지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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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 때도 맘 먹었을 때 쑥 빼야 돼 살짝 허벅지 벌리면서 쑥 그렇지 집어넣을 때 쑥 집어넣고 쑥 그렇지 잘했어 그게 잘 되면 이제 빼가지고 호핑할 때 높이뜨기 한 번씩 2단 뛰기 하나 둘 높이 무슨 만지 알겠지 윤석이가 보여줘 빨리 너무 높이 뛰지마 처음에 얘들 하는 것처럼 하나 둘 높이 하나 둘 높이 그러면 점점 높이 하나 둘 높이 높이 하나 둘 높이 하나 둘 높이 이렇게 점점 높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점점 높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무대 중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